해봐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달래 그래. 알림 설정도. 잘했다. 군대 핸드폰 반입 부역효과. 공군 수도권 부대 격리장 오늘자 저녁. 자꾸 떠들어도 이제 김도한 줌. 어차피 남기니까 1만 5천 원짜리 생일 병사 케이크를 1천 원짜리 빵으로. 한 제보자가 생일 장병에 제공되는 생일 특별식이 제대로 전원주 제공되지 않았다며 공개한 사진. 이래도 아마 묻힐걸요? 늘 그려봤어. 늘 그려왔기 때문에. 떡 케이크는 훈련소 때도 무조건 주던 건데. 유아 바지 한번 보여줘라. 두글두꼴님 10개. 떡 케이크의 존맛이었는데 왜 남겨. 유아 바지께 먹어. 이소룡이야? 응? 응? 이거 눌러가지고 유아? 존나? 응? 다 치손나? 응. 유라. 다 치손나? 응. 유라. 응? 조회도 10만 넘었대. 장이지? 10이 아니고? 10만 넘었다. 1000이 아니고? 그 다른 것도 또 올릴게 유라. 나중에. 우주 안녕. 우주 이제 안녕. 아빠 이래야 돼. 오빠. 응. 있잖아. 응. 씻고 나오니까. 응. 맥주 먹고 싶다. 맥주 먹으라. 귀찮다. 응? 오빠 배 안 고프나? 응. 오빠 오늘 일해야지. 일하는 거랑 배고픈 거랑 뭐 있어? 아 내일 보자 안 돼요 여러분들. 나 어차피 내일. 수요일. 그 수요일 올채 나오기 전. 휴방 이어가지고. 내일. 그 와이프랑. 호수공원 놀러가기로 했거든. 어어? 안 갈 거야? 호수공원? 갈 거예요. 안 갈래. 반응이 별로였다. 아 유라 무겁다 무겁다. 아 허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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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쪽으로 Из serge. 구멍게 어 우리의 우주. 크로바퀴. 크로바퀴 꺼져 있는데? 어 그래요? 뭐지? 꽃두 색깔 내 머리카락 인가? 응. 오빠 이제 우주 잘꺼에요. 응. 이제 우주 재울거에요. 응. 내일 노자. 아 유라 전 우주 박네요. 아 진짜? 어. 으어. 응. 응 어휴 가서 자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해야지 어우 착 좋나 바로지 좋나 오빠 나 아기 띠 허리 매고 올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되나 알았다 응 아 우주 깎깎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 체크하지 요기 오빠 앉을래 오늘도 놀고 싶지만 안 된다 왜? 오빠 오늘은 일해야 돼 왜? 내일 놀러가기로 했으니까 오늘 오늘 일해야 내일 재밌게 놀지 그럼 오늘 놀고 싶지만 이란 말은 왜 했어요? 늘 놀고 싶은 마음은 있어 놀자 근데 안돼 근데 그 말은 왜 꺼낸 거예요 그러면? 그럼 놀기 싫다고 할 수 없잖아 아니 굳이 놀고 싶단 말 안 꺼내도 되잖아요 왜 놀러가고 싶게 만들어? 내일 놀면 되지? 아니야 여러분들 어차피 내일 쉴 거예요 수요일에 롤 채워가지고 유라 응 잠깐 앉아있어라 오빠 물 좀 떠올게 소동하고 있어 오빠 유라 응 오빠 어 내가 떠다주면 100원 주는 거 아니에요? 아기 때 안 괜찮네 이게 뭐야? 우주야 밥이랑 시금치인가? 급식..이야 설마 우주야 저게 뭐야? 약간 염소밥 같은데? 저 게 뭐야 진짜? 우리 우주 여잔데 그치 우주야 뭐요? 20년 뒤에 이보시오 아니야 우리 우주 여자 근데 저럴거면 저 국물이랑 중간 있는 반찬 그간 왜 만든거야 저렇게 밖에 안줄거면 이러면 누가 군대 가고 싶어하지? 밥도 제대로 안줬는데 그치 우주야 우리 가자 아빠 왔다 안녕 내일 또 보자 응 안녕 뭔 말했노 아무 말도 안했는데 군대 얘기했나 아니 그냥 도시락 보이길래 도시락? 도시락? 응 뭐라했노? 그냥 우리 우주 여자라고 20년 뒤에 우리 우주 미래래 그래서 우리 우주 그냥 여자라고 그랬는데 알았다 응 왜? 뭐라 그랬는데? 염소밥이래? 국토 안줄거면 식판이 왜 있니? 국쌤님이요 야 유튜브 올리지 마라 국토야 이거네 어림없는 소리 괜히 근데 공격 받을까봐 우리 우주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우주 아까 그 산책 나갔다 왔는데 밖에서 막 꽃 만지는데 너무 귀여워 우주 야 고토야 야 이것도 유튜브 쓰자 내가 확실히 느꼈어 제가 오늘 영상 올리고 나서 한 번 더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몇 시지? 지금 5만이거든요 잠깐만 내 걸로 보면은 와 야 벌써 벌써 조회수 8만 9천이야 님들 내가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채널에서? 하칸 리모컨 좀 주세요 어 그거 뭐야 오빠? 유리 아까 누가 움짤 따주셨어 이거 조회수 거의 10만이다 지금 오빠 거 모바일로 보면 우주 너무 귀엽다 그치 11만이다 유리 보이나 오빠 오빠랑 나랑 다른 세계 살아? 진짜 맞아? 사람들이 오빠 채널에서 나가래 유튜브에서 왜요? 조회수 안 나온다 오빠 얼굴 봐 그러면 우주야 응 우주 몰랐는데 오빠가 대답을 해요 우주가 대답한 건데? 뭐? 아빠랑 목소리 비슷하다 우주 우주야 유리아 내일 호수공항 가서 야방 조금 할까? 아침 일찍 가는 평일이라서 사람 없지 않을까 님들? 근데 근데 네 유리아 이쁘게 꾸며라 아침 일찍 나갈 거니까 이렇게 갈 건데요? 화장해야지 화장 화장은 해야지 옷도 좀 이쁜 거 입고 이런 이게 뭐고 이게 이거 예쁘다 뒤에 이거 뭐야 미키마우스인가? 뭐 있다 어? 미키마우스 아닌데 유리아 아니에요? 오리인데 그냥 아 그래요? 어 몰라 아무튼 뭐 시기 있다 그런 거 내 얼굴 이쁘게 꾸며라 유튜브 뽑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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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일찍 에이 이리